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이로 추락했어요. 시종 창밖을 내다보던 이공이 헛기침을 했다. 나도 한마디 하죠. 난 지금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 자식은 셋이지만 같이 살겠다는 놈은 한 놈도 없어. 마누라는 늙어서까지 남편 수발하기 싫다며 미국에 있는 딸녀 내게로 갔어. 회사를 물려받은 큰놈조차 강압적으로 부르기 전에는 얼굴 보기가 힘들어. 이젠 포기했소이다. 그냥 마누라도 자식새끼도 없다. 나 혼자다. 그러나 이로워하지 말자. 열심히 밥 해먹고 열심히 돌아다니며 건강이나 챙기자. 이게 바로 나요. 모든 게 다 늙은 재죠.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정병국 소설집 제3의 결혼에 수록된 두 작품입니다. 8월 15일을 경계로 미세한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어제 밤에는 창가에 귀뚜라미와 풀벌레가 찾아왔습니다. 한낮의 햇빛은 뜨거워도 가을은 저만큼 찾아오고 있는 듯합니다. 뜨거운 여름의 세력은 옅어지고 가을은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이등병과 충고참들 빠진 편 노약자석에 잠이 든 노인을 살펴본다. 전동차의 객실 난방이 너무 강한가 노인은 팔짱을 낀 채 잠이 들었다. 70이 훌쩍 넘었을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무릎에는 읽던 신문과 목에 건 안경이 위태롭게 얹혀있었다. 어디 사는 노인일까? 젊은 시절에는 무엇을 했을까? 옆에 두 노인과는 어떤 사이일까? 매일 그날의 기분에 따라 천안으로, 평택으로, 온양으로 몰려다니는 친구일까? 갑자기 밀려오는 졸음에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며 맞은편의 노인들부터 확인했다. 세 노인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출입문 쪽 자리에 노인이 슬며시 눈뜨며 말을 걸어왔다. 영감은 혼자요? 눈길이 마주친 노인의 말에 옆자리를 보았다. 조금 전까지도 앉아있었던 할머니들이 보이지 않았다. 혼자면 우리와 같이 갑시다. 노인의 말에 가평 친구와의 약속을 깨기로 했다. 우린 춘천 맛국수 먹으러 갑니다. 생각 있으면 붙어요. 가운데 자리에 노인도 눈을 뜨며 부추겼다. 합류하기로 마음먹은 김에 점심 대접하겠다는 말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들에게 푹푹 삶은 돼지고기와 빈대떡 안주로 막걸리를 대접하면 살아온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을 것 같았다. 초짜 영감의 신고식이다. 초짜 영감이라는 말에 웃음이 나왔다. 60대 중반이니 초짜 영감은 맞다. 그러나 그런 표현을 처음 들으니 신기했다. 한 번도 늙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현재도 현역으로 뛰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이를 잊고 살아왔다. 머리와 수염이 백발이지만 그건 단순히 겉모습일 뿐이었다. 군대는 갔다 왔소. 내내 자던 도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자면서도 귀는 열어놓은 모양이었다. 그쪽은 훈련소를 갓 벗어난 이등병인데 어째 얻어먹소. 내가 살 테니 따라 붙기나 하소. 60대 초짜 영감은 이등병이며 70대는 일병, 80대는 상병, 그리고 90이 넘어야 병장이라며 자신들은 일병 중고참이라고 했다. 정말 재미있는 호칭이었다. 경춘선이 전철로 바뀐 후 자주 춘천을 찾는다고 했다. 그들은 초짜 영감인 나를 위해 소양감 땜에 호수가 한눈에 들어오는 식당의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막걸리로 목마름을 달랜 김일병이라는 처음 말을 건 도인이 일행을 소개했는데 참으로 황당했다. 세 사람은 오랜 친구가 아니었다. 전철에서 인연을 맺은 그들은 성 뒤에 공을 붙여 김공, 이공, 박공이라고 부르면서도 서울 어디에 사는지 몰랐다. 다만 휴대폰으로 매일 아침 통화하며 그날 갈 곳을 정했다. 그들은 신상에 대해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절칙이었다. 만날 때마다 세상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지만 서로 어떤 환경인지 몰랐다. 그러면서 어떻게 함께 지방도시로 나들이하며 식사를 할 수 있을까 불가사의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우리 관계가 황당하다는 표정인데 이등병도 곧 그렇게 될 거요. 하긴 금방 70이 될 테니까. 너무 상막하게 얘기하지 말아요. 늙은 인생도 재미 좋다고 해요. 세 사람이 한마디씩 하며 약속이나 한 듯 막걸리를 마치 차 마시듯 조금씩 마셨다. 단숨에 잔을 비우지 않았다. 불편했지만 그들처럼 갈증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참 빨라 세월이란 놈. 긴 공의 말에 두 사람이 허허 웃었다. 세월 앞에 인생이 허망하다는 웃음이었다. 내일은 더 빠를 걸 모레는 더욱더 빨라지고 이 공이 거들자 박공은 잣마다 막걸리를 채우며 엉뚱한 제안을 했다. 우리 오늘은 철칙을 깹시다. 신세 타령 한번 하자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세 사람은 말없이 소양댐 호수를 바라다 보았다. 초여름의 호수에는 물오리 한 마리 돌지 않았다. 구름과 산이 가라앉은 모습도 보이지 않고 검푸른 물결만 출렁거렸다. 박공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했어요. 마냥 놀 수만 없어. 학교 안에 문구점을 인수했다가 2년을 못 넘겼다. 이번에는 체인점 건강식 식당을 개업했다가 크게 당했다. 임대에다 체인점까지 모두 사기당하면서 30년의 퇴직금을 다 날렸다. 정말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었다.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일자리를 구하려 동분 서주했지만 경비자리 하나 얻지 못했다. 용케 심부름센터에 배달원으로 들어갔는데 돈벌이라는 게 고작 점심값 정도였다. 그나마도 일의 배정이 자주 돌아오지 않아 하루 한 건밖에 못하는 날도 허다했다. 그런 날은 짜장면 값도 못 벌었다. 다행히 집사람의 연금이 있어 굶지는 않지만 눈치가 보여 밖으로만 나돌고 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이로 추락했어요. 시종 창밖을 내다보던 이 공이 헛기침을 했다. 나도 한마디 하죠. 어찌 보면 신세 타령이 아니라 복에 겨운 소리인 줄 모르지만 그냥 들어주소. 노후를 편안히 보낼 정도의 준비는 돼 있소. 적어도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살 만큼 챙겨놨어요. 보험도 서너 개 붓고 있어 내가 죽으면 자식 새끼들에게 제법 목돈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게 다 무슨 소용이오? 마누라나 자식놈 모두 남처럼 살고 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모든 걸 다 원점으로 돌리고 싶소. 결혼 이전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겁니다. 난 지금 혼자 아파트에서 살고 있소. 새끼들이 셋이지만 나와 살겠다는 놈은 한 놈도 없소. 마누라는 늙어서까지 남편 수발하기 싫다며 미국에 있는 딸년에게로 갔소. 회사를 물려받은 큰놈조차 강압적으로 부르기 전에는 얼굴 보기가 힘들어 이젠 포기했소이다. 그냥 마누라도 자식 새끼도 없다. 오직 나 혼자이다. 그러나 외로워하지 말자. 열심히 밥 해먹고 열심히 돌아다니며 건강이나 챙기자. 이게 바로 나요. 모든 게 다 늙은 재죠. 두 사람의 아픔을 늙음의 울타리 안으로 몰아놓은 김공이 막걸리 한 병을 가져왔다. 잣마다 넘치게 따랐다. 자, 자, 한 잔씩 쭉 비우고 다 잊읍시다. 그의 눈가가 촉촉했다. 이등병도 마시고 김공은 단숨에 잔을 비우곤 다시 잔을 채웠다. 어찌 다들 그 모양이오. 하긴 나도 마찬가지요. 딸이 하나 있소. 마누란 위암으로 갔소. 5년 전이오. 아내 치료비로 전세금마저 날아가자 딸년 집으로 들어갔어요. 딸도 사위도 잘해주어 큰 불편은 없었다. 그러나 안사돈의 건강이 나빠지자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다. 내가 지하방이라도 얻어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댁에 대한 딸아이의 마음 고생이 컸다. 내 문제로 딸과 사위의 다툼을 목격한 후 가출을 하려 했다. 이를 눈치챈 딸아이가 울고 불고 난리 법석을 떨었다. 딸과 사위가 두 부모를 한 집에서 모실 형편이 아니니 정말 난감하다. 요즘 난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다. 한다는 짓이 겨우 이렇게 지하철 나들이를 할 뿐이다. 오늘 또 그래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 김공이 이등병은 얘기 안 해도 된다며 이공과 박공에게 동의를 구하는 눈길을 보냈다. 두 노인 다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노년의 아픔을 이야기할 나이가 아니라는 듯 빙글에 웃었다. 그 웃음과 눈길에서 따뜻한 배려가 묻어났다. 오늘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자. 이공 노인이 앞으로 전철 여행에서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세 노인과는 서울로 올라갈 전철을 함께 타지 않았다. 그게 예의인 듯 싶어 춘천 시내에 볼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 공지천으로 향했다. 의암땜 만수로 옛날의 공지천 모습은 사라졌지만 단통 뚜껑으로 만든 썰매를 지치던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나고 싶었다. 청바지 아가씨 날 흐린 것이 참 다행이었다. 해가 떴다면 서울역 앞 고가공원은 그늘 한 점 없는 땡볕이었다. 생각만으로도 등에 땀이 차는 것 같아 얼굴을 찡그렸다. 텔레비전의 멋진 화면에 이끌려 찾은 고가공원인데 실상은 허탕이었다. 마치 바위 고원에 미처 자라지 못한 나뭇가지 몇 개 꺾어 꽂아 놓은 것 같아 사기당한 기분마저 들었다. 어르신 드실래요? 화단 의자에서 그만 일어서려던 참이었다. 옆자리에 아가씨가 앉으며 얼음 알갱이가 가득한 컵을 내밀었다. 냉커피였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커피를 받아 조금 마셨다. 어르신 죄송해요. 어르신이라며 뜬금없이 죄송하다는 말에 아가씨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르신이란 호칭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니어서 빙글에 웃었다. 어르신이라는 호칭은 적어도 40은 넘은 여자들이 80노인들을 그렇게 불러야 어울리는 말이었다. 잘 됐어야 잘 됐어야 숨을 뗀 먹은 그것도 찢어진 청바지에 늘어진 티셔츠를 걸친 아가씨에게 어르신이라고 불리자 웃음부터 나왔다. 어르신 이건 정말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여쭙는다? 또 웃음이 나왔다. 깍듯한 존칭어에 사기당한 것 같았던 기분이 한순간에 풀렸다. 서울역 앞 고가공원은 한마디로 실망이었다. 여길 어떻게 서울의 새로운 명소라고 아침부터 방송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감쪽같이 속은 기분이었다. 어르신 어르신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어르신이라는 존칭을 꼬박꼬박 사용하는 아가씨의 뜻하지 않은 질문에 이번에는 황당했다. 아니 당황스러웠다.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물음이었다. 부부로 50년 넘게 살았지만 우리는 그런 말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궁금한 것은 빨고리를 감췄던 그녀가 재빨리 말을 이었다. 친구 큰언니가 얼마 전에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한 살 아래인 남편은 결혼 한 달 만에 유방암으로 입원한 아내를 위해 직장까지 그만뒀어요. 하루 24시간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간병했지만 언니는 1년 만에 저세상으로 떠났어요. 어느 날 문병 갔는데 자기는 행복한 여자래요. 유방암으로 죽어 가는데 행복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더니 제가 바보래요. 글쎄. 언니는 남편의 사랑을 한없이 받고 떠나는 행복한 여자라 원도 한도 없다. 그러나 남편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다며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병실로 들어오니까 울음을 뚝 그치고 미소 띈 얼굴로 묻더라고요. 바깥 날씨가 어떠냐고요. 어르신 저는요 언니와 형부 두 사람 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답답한 표정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그럼 아가씨가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려 할 때 톡 끼어들었다. 아가씨가 아니라 이 고은 고은이에요. 고은이가 생각하는 사랑 그건 어떤 건가요? 그녀 이 고은은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모른다? 예. 그녀는 갑자기 장난꾸러기처럼 코를 찡긋하며 웃었다. 어르신 수염이 참 인자하게 보인다며 신기한 눈길로 바라보다가 커피를 마셨다. 그녀를 따라 나도 조금 마시며 수염을 쓸어 내렸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해군하사의 세댁 자살이에요. 그녀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읽었다고 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 부부. 세댁이 인터넷에 이승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담기고 자살했다. 해군하사인 세댁의 남편은 근무 중 불의의 사고로 신혼 1년도 채 안 돼 바다에 고온이 됐다. 두 사람은 비록 중매로 만나 결혼했지만 서로를 끔찍이 아끼며 미래를 설계했다. 그러나 세댁은 부부의 살가운 사랑으로 자식 다 기르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지도 못한 채 절망 속으로 빠져야 했다. 세댁은 절망을 이겨낼 수 없었다. 퇴근하여 불쑥 들어오며 환하게 웃는 신랑의 얼굴을 되새기는 것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슬픔을 이겨보려 했지만 결국 그녀는 죽음을 선택했다. 비록 짧은 이승에서의 사랑이었지만 그리움으로 가득 찬 그녀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저승길에 올랐다. 어르신 그녀가 볼맨 목소리로 불렀다. 사랑 사랑 때문에 죽는다? 사랑이 생면보다 더 귀한가요? 두 번째 당황시키는 질문이었다.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것이 첫 번째였다. 사랑이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가 아닌가는 아예 생각한 적이 없었다. 집안 집안 어른들의 중매로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아들 딸 둘씩 낳아 기르다 보니 머리가 반백이 됐다. 내 자식을 다 출가시키자 70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됐다. 할멈도 내일 모레면 고이다. 얼마 전이었다. 점심으로 국수를 먹다가 할멈이 느닷없이 친정에 다녀오겠단다.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신지가 언제인데 친정이라니 덜컥 가슴이 무너졌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더니 할멈에게도 치매가 오기 시작했나 싶어 다급히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원 영감님도 참 언제 이름을 불러봤어야 알지요. 딴소리 말고 빨리 말해봐요. 독불장군 됐어요? 나이는 걱정마요. 어머니 아버지 산소를 친정이라고 표현한 거니까. 그날 국수 그릇을 다 비우지 못했다. 벌컥 화를 내곤 방으로 들어갔다. 뒤따라 들어온 할멈이 치매 증상인 줄 알고 걱정해주는 영감님이 고맙다며 웃었다. 눈물이 그렁한 웃음이었다. 사랑이란 그런 말에는 무관심하게 살아온 내게 사랑 때문에 죽는다. 사랑이 생명보다 더 귀하나요? 라는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서도 당황스러움으로 밀려왔다. 글쎄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어르신 저는 어르신의 생각을 여쭙어요. 이 고운 그녀는 얼음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커피를 빙글빙글 돌렸다. 저는요 두 여자가 다 정신병자 같아요.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행복하다? 그게 말이 돼요? 그럼 하사관 세대근 그 여자도 정신 나갔죠. 왜 자살해요? 두 여자는 다 미친 사람들이라며 얼굴을 찡그린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땅간을 짚고 아래를 내려다 보다가 돌아섰다. 사랑? 그거 있잖아요. 웃기는 개그 같은 거예요. 장남 장남과 추남은 절대 사절 경제력은 빵빵할 것 이런 세상인데 끝까지 사랑이 뭐라고? 말을 끝까지 잊지 못한 그녀가 내게 한 마지막 말은 충격이었다. 개도 돈은 냉큼 물어가지만 사랑 그 따위 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데요. 개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랑? 그 말이 난감해 하늘을 쳐다보았다. 일기예보처럼 소나기가 올 것 같지 않았다. 그녀도 해가 쨍쨍한 하늘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배꼽 사과를 했다. 어르신 죄송해요. 버릇 없이 함부로 말씀드려서 그녀는 다시 배꼽 인사를 하더니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 참 한심한 처녀다 싶었는데 그녀가 사라지는 순간 천길 벼랑으로 떨어지는 후예가 밀려왔다. 어쩌면 사랑의 아픔으로 죽고 싶은 생각에 억지말만 했을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 인생을 하얗도록 산도인이니 삶과 사랑의 경험을 들려주며 힘을 줄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것을 뒤늦게 눈치채다니 한심한 건 그녀가 아니라 이 늙은 이었다. 화단의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 이 고은에게 맛있는 밥이라도 사 먹일 것 잘못했다는 후예로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사라진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두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정병국 작가님의 소설을 읽으면 쓸쓸해집니다. 애로움을 느낍니다. 작가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오늘 막걸리 사주세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주 앉아서 함께 막걸리를 마시고 싶습니다. 소설을 낭독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작품 작품은 살아 꿈틀거린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문학은 영원합니다. 저도 현역에서 물러나 좀 더 나이가 들면 지하철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춘천으로 천안으로 평택으로 온양으로 몰려다니며 재미있을 것 같아요. 바빠서 앞만 보고 달리다가 거꾸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는 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늙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문장에 화들짝 놀랍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